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이영방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부동산학교론은 제가 잘 알아서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 나오도록 또 만들어 드릴게요. 쭉 방향 제시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경우는 대충 방향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월달에 방향이 좀 잡히는 게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잡히는 게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 강의의 방향도 이제 들어갈 때마다 요강자는 어떠니까 어떤 어떤 것들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1년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만 제가 ppt를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합격자 모임에서 박수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찍는 것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찍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 합격자 모임에서 박수치는 모습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학 개론이란 어떤 감옥인가.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이 말에다가 개론이란 말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정학인데 행정학에 개론을 붙인 거예요. 행정학 개론. 법학인데 법학에다가 개론을 붙인 거예요. 법학 개론. 이거는 법학 개론은 법학과에서 배우는 감옥들이 다 들어있는 게 법학 개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감옥 7개 감옥이 합쳐져서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총론까지 총 8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이룬 감옥입니다. 그럼 여러분 1차 감옥에 부동산학 개론 말고 또 뭐가 있죠? 민법. 그렇죠? 그러니까 2차 감옥에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그러니까 6 감옥 가운데서 나머지 5 감옥은 다 법 감옥이고 부동산학만 사회과학의 이론 감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감옥 중 유일한 사회과학 학문 감옥이며 이것은 부동산 관련 다양한 현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한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럴 때 이제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어떻게 또 해나가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몇 가지를 당부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 세 번째는 학습방법. 이 세 가지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 혹시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 여러분이 붙는다, 떨어진다 이런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돼요? 없어요? 보통 정월에 보던데 1월 달에 볼 거죠? 보러 가더라고요. 합격하냐고 올해 시험 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러 가시는데 그게 확률이 보통 반반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그거 보통 한번 하면 아무리 적게 줘도 한 5만 원 줘야 되죠? 안 본 것처럼 그러는 거 봐. 봐보시잖아요. 시험은 아니더라도 점 같은 거 보면 그래도 한 5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한테 커피 한 잔만 닦아주면 제가 정확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한 90%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좀만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 합격할지 안 될지 압니다. 단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은 참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제가 지켜봐야 알거든요. 여러분 딱 보면 마음가짐이 나타납니다.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은 달라요.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은 반드시 합격해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막 덕덕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양보해요. 진짜라니까요. 나 급해. 올해 꼭 합격해야 돼. 이런 분들은 합격해요. 그런데 사람이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하고 그러는 거지. 이러신 분들은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마음가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 공부하는 것만 지금 우리 시작할 때 1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동차. 1차와 2차를 동차 합격하는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꼭 반드시 합격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공부를 하다 보면 아직 부동산 분야를 잘 모르니까 내가 저걸 자격증을 따서 뭘 할 건지. 일단 단기 목표는 합격입니다. 그 다음 장기 목표는 자격증을 따서 내가 뭘 할 건지. 야무지게 목표 세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일단 자격증을 딴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학원도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이쪽 분야를 좀 더 전공한다. 그리고 나중에 TV에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들은 내가 다 획수 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동산 분야의 가장 몸값을 높이도록 한다. 이렇게 목표 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TV에 보면 나와서 이렇게 꼭 전문가라고 하고 정부 정책 바뀌었을 때 나와서 하는 분들 한 열 분쯤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분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몇 번 TV에서 본 분이다. 이런 분 있다니까요. 나와서 말씀하는 분들. 여러분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목표 세우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차피 공부하는 거 즐겁게 하십시오. 그래야 성과가 좋습니다.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참 이렇게 소식적이게 돌아간 것 같고 참 좋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시간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점심시간이 제일 좋아요.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어차피 성과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 스트레스 받아서 하거나 그러면 좀 성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보면 강의를 진행할 때 보면 표정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무표정. 이렇게 일부러도 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그러면 표정을 딱 찍고 네가 웃나 봐라. 네가 나를 웃게 봐 어디.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편하게 이렇게 탁 하시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즐겁게 하면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거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우리 기억은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가 해마라는 곳인데 우리 두뇌에서 새끼손가락 여러분 새끼손가락 사이즈만한 곳에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감정과 아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도 잘 돼요. 우울하시면 안 돼. 날씨가 꾸물꾸물하다고 오늘 내가 좀 안 좋은 일 있다고 이렇게 우울해하시면 기억력도 저하되고 그래요. 따라서 즐겁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3월달부터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모의고사를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맞지 못한 점수를 맞게 되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정일 뿐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공부하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난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귀 얇아지지 말고 목표를 세운 대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다른 얘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부동산학 개론은 딴 사람 얘기 들으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옆 사람 얘기 주변에서 올라오는 이야기 그런 것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틀림없이 합격자 모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자는 것이죠.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기출문제집도 나오고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규과정에서 할 겁니다.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냐. 기출문제는 반복 출제됩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기출문제에 아니면 3년 전거나 혹은 5년 전 것 기출문제가 다시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된다고 하는 말은 기출문제의 유형이 반복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과 유형이 반복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출제를 할 때 출제의 의원들이 출제를 의뢰받으면 자아가 만약에 출제를 한답시다. 그러면 문제를 내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마.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문제를 딱 내거나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냈다가 만약에 오류를 내면 이거는 진짜 그 실출된 명예는 회복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 세계 속에는 실수라는 것이 용납이 되질 않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애들이 나눈 거고요. 거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절대 오류내지 않는 겁니다. 오류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검증된 걸 하는 거죠. 그럼 과거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고 이 기출문제의 유형과 이것을 기준으로 패턴 여기에 맞게끔 쫙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다? 과거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이 문제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형을 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잡은 겁니다. 이건 우리 정규 과정에 넣어놨어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규 과정 잘 따라가시면 기출문제 상당히 많이 이미 정보하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보므로서 출제 경향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시험에 나온 문제 가운데서 말입니다. 29회까지 시험에 나오고 30회 시험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게. 그럼 30회 시험에 나왔던 유형 중에서 제가 동영 모의고사라는 것을 저 9월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 가운데서 탄력성을 결합하는 문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으니 이번에 나오는 것은 탄력성 3개를 연결하는 문제 밖에 없다. 그러면 나오면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의 기출에 나오지 않았지만 변형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를 제가 다뤄드릴 테니 제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라 하고 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그거 나왔어요. 묻는 방식도 똑같이 탄력성 3개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방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방향이 잘 안 나와도요 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는데 저랑 생각이 똑같으면 제일 좋고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면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소신을 지켜서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또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 말대로 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출제 경향 유형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출제 빈도를 통해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고 능력이 된다면 싹 다 잘하면 됩니다. 부동산 학교론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막 싹 다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과목이 1차와 2차를 지금 다 함께 공부하라고 했고 6과목입니다. 시험 과목은 5과목이지만 공부하는 과목이 6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공부하는 사람도 어디가 중요한지 아는 게 좋아요. 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이것도 좋은데 그래도 어디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를 통해서 중요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느 곳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파트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3문제가량이 평균적으로 출제됐습니다. 7%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77% 31문제가량이 출제가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로는 6에서 7문제가량으로 약 16%가량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학 첫 번째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약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아주 기본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 개념 위주로 나왔다. 그 말이죠. 부동산학 강론 문제는 10년 동안 3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이런 부분의 출제 비중이 높고요. 계산문제가 이 부분에서 6문제가량이 출제됐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문제는 9에서 10문제가량이 나오는데 요새는 거의 9문제가량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 시험 30회 시험에서도 계산문제가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중에 6문제가 부동산학 강론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감정평가로는 부분은 꾸준히 6문제 내지 7문제쯤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6문제가량으로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이 갈수록 파트가 어려워지는데 갈수록 시험이 조금 쉬워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평가론 파트입니다. 이게 조금 쉬워지고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다 맞아야죠. 총론도 쉽대잖아요. 다 맞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론 부분 끝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해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보통 9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에서 10문제인데요. 최고 많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11문제 나왔었고요. 그건 한 번 보통 9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문제가량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산수 못해도 됩니다.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십시오. 계산기 갖고 라고 할 때 가져오시고 뭐 누르라고 할 때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파트를 요거를 기본서 앞에 다 넣어놨어요. 기본서에 앞으로 기본서를 기초서 말고 기본서를 받으시면 앞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출제 빈도표를 통해서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적으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출제 경향 파악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기출문제는 그 유형이 반복 출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그 기출문제의 내용들에서 어디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강의에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강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강의에 기출문제를 반영할 겁니다. 하나하나 반영을 할 거고 기본서에도 반영해놓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받으시는 기본서에는 과거 주로 10년 것이 많이 더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기출문제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고 제목 위에다가 어떤 어떤 기출문제가 매트에 매트에 나왔는지를 쭉 일부러 찾아보기 쉽도록 명시해놨습니다. 시험에 아까 중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중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출제민도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여러분도 파악하시면 좋겠고 혹 어렵다면 저가 강조드리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학습 방법을 잘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는 소식적에 진짜 공부 잘 하신 분 소위 3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대를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도 다 명문대 나오셨죠. 군대라고 하는 명문대를 나오셨습니다만 하여튼간 어쨌거나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일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1%씩만 노력하면 1년 후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 3000%가 높은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매일 1%씩만 퇴부하잖아요. 약 97%가 퇴부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꾸준히 30년만 퇴부하시면 그 다음에는 명문대는커녕 전혀 안 나온 사람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명문대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산수계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옛날에 소식적에 공부 잘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학습방법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습이란 말았을 때 학은 뭐냐면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건 학입니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고객이십니까? 아니면 수험생이십니까? 수험생이셔야 됩니다. 저한테 고객이시면 안됩니다. 에듀일한테는 고객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부동산학계연을 배우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전문가로 강연할 때 제가 여러분 강연을 들으면 거꾸로 저가 배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춘다는 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이런 것은 뭐다? 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뭐다? 습입니다. 이건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초강의 듣고 기본강의 듣고 심화도 듣고 하란대로 다 들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건 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학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과정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십시오? 기본과정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십시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럼 오리엔터션 끝나고 기초강의 첫반 강의를 딱 들어갈 때 기초강의에는 어떻게 학과습을 하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니 여러분은 매 과정에서 제가 하란대로만 꼭 학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본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걸로 만드는 습의 과정에서 꼭 기본서 읽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초서는 아직 안 읽어도 돼요. 기본서는 1월 달부터 강좌 들어가는 기본서는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은 기본서를 읽어도 샅샅이 읽을 수 없다. 왜냐면 강의도 그만큼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읽으라고 하는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교재를 읽되 교재 앞쪽만 집중해서 읽는 분은 몇 문제 맞춰? 세 문제 맞춥니다. 부동산학 총론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그런데 교재 전체를 골고루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뭐 성실하게 교재 전체를 골고루 읽는 분들 주로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고루 노력하시고 점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40몇 점을 꾸준히 유지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쉬 포기도 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성과가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귀는 얇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런 거에 자꾸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교재를 전체를 보지만 특히 중요 부분에 집중하는 분 이런 분들이 점수 잘 나와요. 노력을 적게 하면서도 합격점을 팍 올라가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래요. 약간은 약간은 요령있게 약간은 약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공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적어도 기본서를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1, 2월달에 1회독 3, 4월달에 또 1회독 5, 6월달에 또 1회독 기출문제 풀면서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암기카드 같은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니까 암기라는 걸 해야 돼요. 이 부동산학 이라는 부동산학 개론이나 민법이나 이런 건 이해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 종국에 가서는 시험을 잘 보려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암기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카드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손바닥 사이즈만한 곳에 그리고 한쪽에 구멍이 뚫어서 링으로 끼는 여러분 옛날에 단어장 기억하시죠? 그런 단어장 같은 것으로 암기카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순서가 필요 없어요. 낱장 단위로 만드시는 겁니다. 항목은 하나당 카드 하나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있으면 나중에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끼어넣을 수 있도록 카드 한 장에 하나씩 그리고 절대 빼곡하게 만들지 마실 것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십시오. 왜요? 이거 언제 볼 건데 오가면서 볼 거예요. 집에 가시면서 학원에 오시면서 자투리 시간에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작성하고 주로 오가면서 활용하시되 70분 전에 한 번 내가 암기한 것들을 쭉 훑어보고 주무시면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활용하시면 암기카드 효과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특히 2차 감옥 같은 경우는 암기 감옥이다 보니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적으시거나 심지어는 어떤 감옥들은 거의 암기할 자료를 주면 그것들을 여러분이 옮겨 적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암기카드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 내지는 오답노트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브노트와 오답노트는 다릅니다. 서브노트는 요약자료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내용을 요약한 요약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는 틀린 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서브노트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서와 연결을 생각하고 인강을 잘 활용해서 개념 부분을 적어도 두 번 이상은 들으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교수님 말하기를 안 중요하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어도 인강을 두 번 정도는 수강을 하고 중요 부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자 공부하다 헷갈리는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적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다 보면 돼요. 세 번째 모의고사를 보면서 몰랐던 내용 틀렸던 내용을 모의고사를 복사해서 잘라붙이든 여러분이 직접 메모를 하시든 중요 사항들을 옮겨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오답노트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3월달 심화 과정 속에 부동산학교론 그 두꺼운 내용들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약자료 만들어서 프린트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부동산학교론은 굳이 서브노트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아도 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다른 감옥들에서는 암기 감옥이라는 것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가요. 그럼 그걸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 감옥을 다 하면 여러분이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지 않으면 딱 한 감옥만 하십시오. 그 감옥이 뭔데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거 딱 한 감옥 민법만 하십시오. 이해 가셨어요? 민법만 민법 교수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방식으로 정리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다른 감옥 다 하면 좋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특히 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탁 축약해서 탁 나갈게요. 그거 모으세요. 그럼 모아서 철하면 뭐가 돼? 요약노트 서브노트가 돼요. 이해 가셨어요? 1년 쓸 수 있는 서브노트 언제 나간다고요? 3월달 심화로 개정해 나갈 거예요. 정규 과정하면서 맞춰서 이해 가셨죠? 자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좀 이거 정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언제부터 1월부터 민법 강의 잘 들으시고 1월부터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노트에다가 민법만큼은 정리하시면 좋겠다. 제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제가 출제 포인트는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출제 포인트는 반복해 드릴게요. 공부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제가 반복 학습입니다. 정말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셔야 되고 저도 강의에서 반복할 겁니다. 이제 오늘 기초강의 기초이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이론 강의가 1월달 2월달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본서 과정이죠. 그리고 3월달에 심화이론입니다. 기본이론 과정은 8주로 진행됩니다. 물론 기초이론 8주 기본이론 8주 심화이론은 10주에 걸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다 더 자세히 심화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 공략 과정이 6주입니다.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과거 10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주로 분석해 갈 겁니다. 그리고 7, 8월달에 문제집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풀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동영 모의고사 과정 마무리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 가는데 공부과정은 단계절 학습입니다. 기초과정은 일부러 동그라미 아니라 점점점으로 해놓은 이유가 여기서는 강의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공부할 것에 배경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과정은 절대로 빠지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려요. 1월달부터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 어떤 말을 하는 거 하면 반드시 기초과정을 들으시라. 기초과정은 적어도 최소 세 번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프라인 강의 학원 강의 있잖아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인강을 뭐로 해서 복습 강의로 해서 인강을 두 번 정도 짬 내서 두 번 정도 더 들으셔야 돼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섯 과목 전체가 서로 상응해서 뭘 만들어요? 여러분의 배경지식을 만들어요. 이 중에서 부동산학과를 올라온 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작년에 시험공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그러나 전혀 이런 쪽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 왔어요. 그러면 바로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배경지식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배경지식을 쌓는 과정이 뭐다? 기초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초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과정을 다 진행했어요. 빠지지 않고. 1월달에 책 가지고 강의를 탁탁탁 진행해요. 여러분 팔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책이 약 800여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마다 80에서 100페이지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착착착 나갈 때 알아들어요. 탁 알아들어. 아아 알아들어. 왜? 배경지식이 쌓였으니까. 그런데 배경지식을 쌓지 않고 들으시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단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꼭 기초과정을 통해서 배경지식을 쌓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과정에서 기본적인 체계를 잡고 심화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잘 봤는지 기초 문제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공부한 걸 갖고 기억에 문제에다 적응하는 훈련. 이게 이론 공부한 거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놀으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문제에 적용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실제 동영모의고사가 뭐냐면 실제 시험처럼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고 적응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면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거 1차 과목이라 그래요. 1차 과목 몇 분 줍니까? 100분 줍니다. 그러면 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 80문제를 100분 주니까 충분하게 할 것 같죠? 10분은 뭐 해야 됩니까? 옮겨 적어야 돼요. OMR 카드에다가 여러분 80문제를 10분 안에 옮겨 적는 거 가능하게 해요? 불가능하게요? 연세 많이 드신 분 어른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옮겨 적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번에 3 3 이렇게 2번에 2번에 4 이렇게 옮겨 적어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들은 5개씩 5개씩 다 교회가지고 착착착착 옮겨서 10분 안에 가는 거예요. 80개 옮겨 적는 게 그런데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이게 1개 작고 손가락을 짚어 가면서 10분 안에 못 옮겨 적더라고. 그럼 결국은 만약에 10분 안에 옮겨 적었다고 친다면 결국은 80분에 80문제 풀어야 돼요. 1분에 1문제씩 민법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 덩어리 큰 거 보면 이제 문제 있거든요. 쭉 문제 있고 나니까 1분 지났대. 아직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계산문제 같은 거 9문제나 나온다 그랬죠. 계산문제 풀라고 계산기 꺼내고 준비하고 있는데 1분 지났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연습해야 돼. 시험 문제를 같이 자꾸자꾸 아는 거 문제 푸는 연습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요. 실력에서 떨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아는 거 표현 못해서 떨어진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격 빵빵해. 근데 면접 보러 갔어. 근데 갑자기 막 떨리는 거야. 물었는데 막 갑자기 하얘지면서 대답을 못했어. 실력이 빵빵한 사람인데 떨어지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과 같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그래도 또 중요한 거 요약해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해야겠죠? 과정 단계별로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어딘가에 나 혼자 좀 정리 좀 해야지 요 때 톡 빠져버리면 제일 중요한 과정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이때 빠졌어. 기출문제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빠지는 거예요. 이때 빠졌어. 문제풀이를 제일 중요한 걸 빠지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이 빠질 때 제일 중요한 거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과정을 차근차근 해나가십시오.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렇습니다. 영화의 중간을 안 봐도 대충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앞뒤에 그렇게 됐겠다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저거 한 가정 빠져도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좋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십니까? 머리가 좋으십니까? 머리가 좋다는 말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머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간혹가다 머리 좋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조금 주눅들 때가 있긴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 듣고 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한 번 듣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처럼 들을 때 잘 이해한가고요. 그다음에 듣고 나면 바로 까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보통 사람들이에요. 제가 간혹가다 머리 좋은 사람들 보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머리 좋은 분들을 보면 한 번만에 다 이해해요. 그리고 듣고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결같은 공통점이 조금 이상해요. 사람들 관계도 잘 못하고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사회성도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학습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단계별로 가시는 게 좋아요. 실력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간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 학습 전략에는 시험의 경향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시라.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이 이론인데 작년 책하고 올해 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번 시험을 봐보니까 용어가 이렇게 나오네? 똑같은 말인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안 나오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시험 반영해야지. 또 이런 문제 형태로 해서 계산문제가 변형되나 오면 그럼 반영해야죠.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은 똑같아도 단어가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또 법이 바뀐 것들은 용어 반영해주고 이해 가십니까? 그게 뭐죠? 경향이고 흐름이죠. 그 경향과 흐름이 반영이 돼야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잊어버렸던 학습 방법 이 학습 방법을 가다놔서 시험에 나오는 필수 이론을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점수가 나오도록 해야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점수가 나오도록 해야죠. 그 과정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필수 유형에 대한 정리 잘 틀리는 함정 유형에 대한 정리 계산문제에 대한 정리 해서 포인트 잘 잡아서 점수가 나오도록 앞으로 갈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를 잘 잡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학습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으니 기출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잡고 그러면 그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말하면 여섯 개 감옥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학습 전략에서 여섯 개 감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오전에 나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거의 방향을 잘 잡으면 그리고 꾸준하게 하면 합격해요. 그런데 문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 강의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학원 강의 중요하다고 짬 내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오늘 끝나자마자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도 있다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생계를 가지고 낮에 일하고 밤에 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민법을 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민법을 잡으면 민법이 잡아지면 어느 정도만큼 점수가 나오면 그 기준은 언젠데? 4월 말 4월 말 모의고사 4월 말 모의고사를 받는데 민법이 60점 정도 이상 나와? 아 그러면 1차 2차를 같이 잡아가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4월 말 모의고사에 민법이 60점 안 나와? 그러면 1차에 전념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시간을 흘러낼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4월 말에 모의고사가 60점 안 나와? 그러면 긴급상담이 일단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시간을 흘러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고 학습법의 문제점들을 점검을 하고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감옥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앞으로 이론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 유형들을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계산 문제는 제가 요령들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1분 걸리는 어떤 계산 문제는 1분 걸리면 안 되니까 10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어떤 문제는 1분 걸리는 문제를 1분 걸리면 안 되니까 2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럴 때 잘 따라오시고 제가 말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반드시 고득점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고득점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고득점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열정이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원이 뭐냐면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요. 페인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패션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에서 온 겁니다. 사전의 의미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죽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래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단지 자격증의 취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연봉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또 어쩌면 인생 이모작 또 다른 길을 내가 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젊은 분들한테는 방향 제시의 측면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도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겨내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합격자 모임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친구가 유료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